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로 코치에 사람이 없어요? 지금 월드컵 때문에 좀 있으면 예쁜 애들 많이 올 거예요. 확실해요? 많이 와요? 네, 북킹 베프로. 오케이! 잠깐만, 잠깐만! 야, 주리주리. 어머나, 세상에. 이 계집애 오늘따라 온몸이 번쩍번쩍? 야, 너 또 뭐 했지? 틀나? 나 목욕했어. 와, 목욕? 어머, 어머, 매끈매끈거리는 거 봐. 부럽다. 넌 목욕 안 해? 나 수도 끊겼어. 내가 코고 바 하나 물어서 너 목욕 시켜줄게. 정말? 있어봐. 코고 오빠 저기 있다. 오빠! 내 친구 오빠 집에서 때 좀 밀게. 그 월풀 욕조 있어? 없어? 뭐 빨간 다라이? 재수 없어. 여기요! 네, 어서 오세요. 또 오셨네. 잘 오셨어요. 앉으세요. 앉아. 앉아. 오늘은 왜 안 내요?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니까. 일단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주리야.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목욕 안 돼요. 이게 뭐가 맛있어요? 이번에 소고기 새로 들어온 거 있는데 되게 신선해요. 스테이크 괜찮은데. 소요? 네. 눈 초롱초롱하고 슬픈 눈망울에 숨은 소를 어떻게 먹어요? 아! 알았어 알았어. 그럼 딴 거 뭐 드실래요? 흑염소 있어요? 흑염소요? 흑염소가 그 차이 어디 있어요? 그냥 딴 거 드세요. 딴 거. 할퀴 몸보신 하나 했더니. 그럼! 부킹 시켜줘요. 흑염소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. 제대로 알아들은 거 같네. 어? 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 앞에 하얀 모자 쓴 오빠가 보이지? 저 오빠 꼬시는 중이야. 나한테 환장한 거 보여? 너 진짜 답 없다. 야. 저 오빠 딱 봐도 경차 타기 생겼어. 뭐? 경찰? 와 나 완전 쥐똥만한 차 안에서 지지를 궁상 떨뻔했네 고마워 주리주리 오브코즈 그리고 남자를 사로잡는 건 이제 섹시함이 아니야 그럼? 바로 보호본능 보호본능? 비코즈 남자들은 연약하고 아픈 여자에 사족을 못쓰지 잘 봐 응? 오빠 흑염소 사주세요 따라해 주시더라 게으름맥이들아 오빠 진에 말린 거 사주셔루 오빠 저기요 저기요 네 저 할게요 왜 왜 왜 뭐해요 그렇지 뭐하는 거야 지금 좀 있으면 진짜 이쁜 애들아 확신해요? 내가 확신해 믿어도 돼요 진짜? 진짜 믿으래 한 번 믿어봐 진짜 맨날 다 생각하면 누워야 확신하죠 여기요 아 아 아 깜짝이야 종아리에 예배인 줄 알았네 우와 꿀잼 꿀잼 아 실화인가 오빠 네 여기 무슨 주문진 오징어 축제예요? 왜 왜 왜 마음 좀 추스릴게요 어머 뭐야 저거 저기요 왜 왜 저거 뭐예요? 저거 물레방아예요? 네? 팔당댑니다 이 오징어들아 오빠 나 클럽 갈래요 아 안 맞아 안 맞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